안녕하세요 규리 저는 마크를 설치했는데 저 집입니다 집이 집이 일게요 언니가 집 찾았다 집이냐? 난 잔다 사진 되게 반전 잠깐만요 너무 느려요 잠이 있는게 너도 얼른 집에 와 집 나 집에 갈 거야 도행을 떠나면 도행을 갈 수도 있고 아 여행을 떠나면 다 먹고 온다네 다 함께 노래를 부르자 노래하면 행복해 다 함께 노래 노래 나 지금 1분동안 잠잤어 대박이야 오늘 다 찜질한가요 이쪽은? 왜? 이거 머드터 머드터 머드터만 갈게요 진짜 안일어나져요 너무 안일어나가지고 지현이가 어기를 기다릴까요? 아님 더 밤이 돼가지고 잘까요? 제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갈반을 없앴어요 야 우리집에 야 우리집에 또 겁나 타네 무서워 무서워 꿈이 엄마곰이댔나봐 когда поймаете 이제 지금vis으로공을imus 제일 무서웁니다 ก 마크에서 세계신기고 제일 무서운 사람 이제 좀 익숙해졌네요 버섯 기다려봐 연주야 잠깐만요 잠시만요 곰 무서워 니 얼른 나 무서워 나 곰 맞다고 곰 너 왜 닌 계속 너를 코스만 타면 나는 죽음인지 다가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니 얼른 지 마음에 안 돼 내 월드란 말이야 나도 끌려고 했는데 안 돼 한 대 때려 그래 왜 이렇게 잠이 안 자죠 니가 안 와서 그래 맨날 그랬는데 맨날 그랬는데 그냥 가 우리 집 얼른 와 나 묶음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그렇게 시간 더 오래 걸려 롤러코스터 타는 다른 길로 학교에 들어와 야 지금 아침 아니잖아 야 저녁에 학교 가면 무서워 아 니 얼른 좀 잡아 졸려 죽겠어 지영이의 스킨을 영상을 보여줘야죠 그쵸 제가 만든 스킨입니다 지금 스킨 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토끼에요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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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도 있어요 머리에 머리에 뭐가 있냐면 그게 있거든요 머리에 잘 만들었어요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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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야 나 5분 동안 잤어 얼른 와 얼른 와 나 무서워 나 못아와도 천천히 걷고 이따가 마법 앗둘 앗둘 생선 먹기 싫어요 무서워가지고 집 아닌데? 거기 호텔 아니야? 이놈 집 와 집 아닌데? 거기 호텔 아니야? 이놈 집 와 이놈 타워 이사 갈까요? 예전에 마크에서 곰을 때려가지고 실수로 그래가지고 곰한테 맞았거든요 그래도 싫어요 잠시만요 오 뭐지? 이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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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이